안녕하세요 다리가 괴충 괴충 오르는거 아닌가? 힙합 스타일 나오는 사람 맞죠?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. 뭔가 되게 뻘쭘하시죠? 많은 사람이 없어서. 저도요. 너무 좋았어요. 나이가 안 좋겠어요. 저는... 5입니다. 숨차서? 되게 더 많으시나요? 몇 살이지? 17 뭐예요? 저희 셋이 17살이고 18살, 15살. 저거 같아 보였어요. 자기가... 어? 이게 박효신도? 선생님 계신 곳이야. 안녕하세요. 무슨 친구예요? 저는 의자 있는지 왜 나 지금 봤지? 1, 2, 3이야. 1, 2, 3. 1, 2, 3. 솔직히 좀... 데뷔했는데 나오면, 진심이 아닐까? 그렇지. 음... 와... 영상 해라겠어? 떨려... 들어본 것 같은데 큰 이모가 트로트 가수 조미미 선배님이시고 애우셨어요 김수현 선배님의 김수현 선배님의 이목동생이라고 이유가 있어서 나왔겠죠? 케이퍼스타 애인시였대